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사람 안될 놈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리고 한 20분만에 도망갔는데요 봅시다 제목 아니 자기 아들의 여친이 임신을 했는데 무릎만 꿇게 만들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우리 부모님들 이게 정말 어른이 맞습니까? 원제 임신은 여자친구 무릎 꿇리는 저희 부모님 이해됩니까? 저는 23살이고 여자친구는 20살이고 임신을 시켰어요 예 때려 죽일 놈이죠 그리고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을 아예 안 보고 삽니다 학대 때문에 아이는 여자친구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지우게 됐는데 그리고 여친이 아이를 가져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무릎 꿇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저 진짜 부모님 말 여태 잘 듣고 잘 살다가 처음으로 이때 반항했습니다 왜 이렇게 못 책임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몸조리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만 우리 집에 들어와 있게 하면 안되냐 지금 얘 추운 자취방에서 밥도 혼자 제대로 못 해먹고 그렇게 있다 이러니까 거기는 부모가 내다 놨냐 내비둬라 이러고 또 제가 나가서 여친 자취방 올라가서 간호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안된대요 거기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냐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아니다 학대 때문에 아예 안 보고 산다 이랬더니 그래도 딸이 임신했다 그러면 다 챙긴다 부모들은 다 마음이 같다 이럽니다 아니씨 이름 그지같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니 집을 나가 어? 니가 집을 나가라고 여친 자취방에 가가지고 매일 밥 차려주고 몸조리 도와주는건 고생을 해야 되니까 싫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여친이 니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고생도 안하고 편하니까 좋지 그리고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냐 여자는 니네 부모가 쓰레기 취급하는 거 그거 견디면서 마음고생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생각도 관심도 없지 그지 대략글 솔직히 여자친구 인생이 어떻든 간에 상처 많은 걸 알면 더 조심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스무살이 임신한 여자아이가 남친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야 그 불편한 상황에서 쓰리는 그래도 자기 편 들어주는 부모라도 있지 여자애는 뭐냐 바로 지금 이게 포인트 아니냐 저 여자는 의지할 곳이라곤 오직 남친 너 하나뿐인데 그런데 그런 남자가 겨우 이런 지경이다 야 진짜 나 같으면 정말 살자 했다 여자 너무 불쌍하다 2번 23살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여친이 학대 부모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지 혼자 자취방에 살면서 지원도 잘 못 받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알고도 임신시키고 그렇게 임산부로 만든 게 누구냐고 너네 부모님이냐 허락을 받고 싶었다면 네가 먼저 욕을 각오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혼자 와가지고 길을 터놨어야 되는데 여친을 그냥 데려가기만 하면 인사를 시켜야 맞지 일단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계산 그러면서 여친부터 들이미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 거기다 부모는 노발대발 네 여친은 무릎까지 꿇고 안 그래도 힘든데 욕까지 처먹고 야 그래 너는 지금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차가워 여친만 불쌍해 이러니까 네 마음은 편하지 지가 지뢰밭에 떠밀어 놓고 지뢰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 여친 불쌍해 일할지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아우 이 비겁한 새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아니 니네 부모님이 그 여자를 만나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냐 아니지 그럼 뭐 임신시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뭘 했어 다 그냥 지 알대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뭔 책임을 줘 4번 아이고 고작 이런 놈을 남친이라군 여자 불쌍하다 부모 원망을 떠나 애초에 네 여친이 도대체 왜 거기까지 기어들어가가지고 욕을 쳐먹어야 되냐 와 부모님이랑 여자만 불쌍하네 뭐 이런 게 다 있냐 에라 이 귀지 같은 놈 네가 만약 내 아들이었으면 반으로 확 쪼개바랬을 거여 이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그 숲도 없고 무책임하게 둘이 재미본 걸 니네 부모한테 쳐떠렴기냐 그냥 싹수가 놀았구만 그렇게 불쌍하면 이마 네가 당장 나가가지고 알바라도 해서 여친 몸조리를 시켜주든지 해 그 여자애도 참 그래 안쓰럽네 사지로 몰아놓은 그 장본인은 뒷짐지고 불구경하고 있는데 야 참 그래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라 그래야 살길이다 7번 아니 잠깐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구한테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뭐 니네 엄마 아빠가 임신시켰냐 아이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싸지린 건 넌데 그 책임을 왜 니네 부모가 져야 되냐 게다가 여친은 무릎 꿇고 앉아있고 넌 또 뭐야 부모 뒤에 숨어가지고 대신 해결하겠지 이러고 앉았네 여친은 부모님도 없이 혼자야 그것도 남의 부모 자기 임신시킨 남친 부모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뭐 여친을 집에 데려 들어오겠다고 야 지금 이게 여친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정말 사람 불편하고 힘든 건 진짜 모르나 몸조리는커녕 니네 부모님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 새끼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것도 눈치 없는 그런 사연이에요 원지 남의 자격지심으로 손절당했나 이제 친구 아니니까 그냥 남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제일 친하고 그런 사이도 아니었기에 크게 신경 안 쓰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쌀 풀어봐요 연락도 간간히 주고받고 심지어 그 남이 인맥도 없다고 부탁해가지고 남 결혼식에서 부캐까지 받아줬는데 이런 식으로 야 그지같다 왜 인맥이 없는지 알겠어요 한 번은 알아야 했어요 남이 절 손절한 이유를요 궁금하니까요 남은 제 잘못이 없대요 그냥 자기가 저하고 불편하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던가 뭐 미안한 말투였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고 남 스스로가 너무 찌질 못나가지고 이런 거다 이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집안 환경도 그렇고 그 외 여러가지 모두 제가 훨씬 더 낫거든요 남보다 남이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를 말을 할 때 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라 남한테 부심이라면 부심을 부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대놓고 야 봐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이쁘지? 부럽지 이년아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근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누가 나한테 이쁘다고 하더라고 좀 도와주더라고 이런 정도죠 또 그래요 남은요 가슴도 되게 작아요 근데 저는 글래머러스해서 글래머러스해서 말 끝에 아우 나 가슴이 좀 커져가지고 브라를 업 시켰다 이런 말 좀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말들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 아닌가요? 다 그러고 놀잖아 남은요 부모님도 이혼했고 집도 오지게 못 살아서 그런지 자격지심이 되게 강한가 봐요 아니 분명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좀 뭐랄까 제자랑 같은 말을 늘어놓으면 남 얘는요 어 그랬구나 부럽다 그래 너 정말 예뻐 잘났다 그래 그래 응응 하면서 리액션은 참 잘해놓고는 뒤에서는 거지같이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개음침하게 차라리 자격지심 티 내는 거 말이에요 뭐 돌려까거나 내려치기로 대놓고 열폭을 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황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도 잘난 거 있으면 저한테 뭐 편하게 말을 하던가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럼 이런 비열한 자격지심보다 열심히 자기개발이나 하고 그러던가 어지간히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나 보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아들 낳고 남은 딸을 낳고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서서히 연락이 끊기나 싶더니 그러다 나중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껄끄러운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때 친구니까 왜 그러냐 이유라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내 탓이야 이러더라고요 특히 이거 말고는 할 말도 없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저도 그래요 속으로 아 그래 얘랑 나랑 관계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쪽에서 저를 안 붙잡으니까 뭐 이거는 제가 손절을 당한 거겠죠 기분이 나쁘고 그지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저 잘난 맛에 남이 저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묘하게 좋기도 하고 뭐 그래요 남도 평소 여길 자주 들어온다고 하니까 만약 어쩌다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제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야 니가 못나고 잘나가지 못하는 건 니 잘못이지 난 아니야 너도 내 잘못은 분명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나는 전에도 니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니가 나보다 마음마저 못났다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보다 잘나고 좋아보이는 사람 특히 여자들 질투심에 다 손절해버리면 나중에 니 딸도 너처럼 외로워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백글 1번 네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게 님 정신 건강에는 좋겠네요 이미 걔 오지게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일방정에 쓰니 얘기만 들어봐도 그 친구는 뭐랄까 정말로 착하고 또 선한 사람 같고 되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너 말고 남 3번 야 니가 왜 손절당했는지 글만 봐도 바로 알겠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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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차라리 그년이라고 하던가 남 이지랄 내가 봤을 때 그 남이라고 하는 분 진짜 이유 이런 거 말해봤자 그냥 자기만 귀찮고 피곤해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냥 끝까지 본인 잘못이라고 말을 한 정말 현명한 사람이네요 이야 얼마나 그지 같으면 이렇게 하면서 열을 끊을까 6번 저기요 님 이제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시겠어요 7번 옛날에 어떤 친구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고 이걸 본 다른 친구가 와 옷 진짜 이쁘다 라고 했더니 어 포항 제철 다니는 내 남친이 사줬어 라고 말하던 그 대학 동기년이 생각이 납니다 과탑에다가 토익도 만점이었는데 걔는요 이것 때문에 지가 시기 질투를 받는 줄 알더라고 대화가 그냥 늘이래 8번 일면식도 없는 나도 바로 손절해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아니지 걔 거지같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구만 응 그렇구만 9번 아니 나이가 어린 고딩도 아닌 성인의 가슴이 갑자기 왜 커지냐 그냥 살쪄가지고 돼지가 된건데 가슴 커졌다고 정신승리하고 골값을 아주 대놓고 떨었나 보네 끌 끌 끌 끌 10번 글만 봐도 니가 잘난 느낌 아예 하나도 없구만 뭐 이건 부러워서 그런게 아니라 그지같고 피곤해서 손절한거에요 11번 야 자기한테 정신병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쓸 수 있다니 참 놀랍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 참 이상하다 글은 되게 쿨하고 자신감 충만한데 계속 부들부들 하는 소리가 들리는건 뭘까 기분 탓인가 어머 영숙이가 여기다 끌을 썼네 자격지심이 아니라 재수없음이죠 죄송합니다 또 정신공격을 했네요 사실 저도 이런거 할 때마다 피폐해집니다 어지럽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날 수 있게 여러분이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